플레이포 우크라이나 교훈 빨개니에게 속지 마라 다음은 대만 한국이 될 것인가 러시아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과 한국 내의 빨개니들의 가문 이설과 전술 전략에 놀아나서는 절대 안됩니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얼마 전에 말했던 나는 공산당이 싫어해 공감이 갑니다 전 북한 서열 4위였던 탈북자 황장엽 선생 남한의 고정간첩 5만명 활력중 한국 내의 빨갱이들의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 북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깨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에는 많은 간첩들이 활력중입니다 한국의 마타하리 미녀간첩 원정화 김용삼 칼럼 간첩들의 파라다이스 조선 그리고 대한민국 황교안 전국에 간첩 많다 대한민국인지 북한인지 작년에 일어났던 청주 간첩단 사건 2021년 8월 6일 청주 활동가 1만불 유용 북의 보고 북 사태 파악 지령 목사 간첩도 북 225국이 포섭 한국교회 간첩들의 목사들의 계보가 있을 정도입니다 2015년 12월 기소된 김모 목사 사건의 판결문 등에 따르면 김목사는 북한의 공작금을 받고 침북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목사는 2011년 4월 중국 달엔에서 2012년 5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북한 225국 소속 윤 누구누구를 만났다 당시 스테카노크라피라고 불리는 암호화 기법과 프로그램 등을 전달받은 김목사는 혁명적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보고서를 추기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주장합니다 한국의 위치는 정말 재수없는 위치라고 바로 위에는 북한이 있고 더 위로는 러시아가 있고 바로 옆에는 지금도 한국을 괴롭히고 있는 중국이 있고 바로 밑에는 일본이 있어서 완전히 고입된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다음은 중국에 의해서 대만이 침략당할 것이라고 또 그 다음은 바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일 것이라고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되지 않기 위해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원석 현지 기독교인들 기도로 맞서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드디어 우크라이나 침공 최근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전원이 감동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현지 기독교인들이 거리로 나와 기도와 예배를 방패삼아 전쟁 국면에 맞서고 있습니다 에이미상을 받은 미국의 저널리스트 알렉시스 월켄스타인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이러한 사실을 전하며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이 전쟁 위험 국면이 있는 그들의 나라를 위해 야외에서 눈속에서 기도하고 있다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미 CBN 뉴스와 브레이킹 크리스천 뉴스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은 지역 목회자를 필두로 매일 밤 함께 모여 기도회를 연한 한편 피난민 수용 계획 등을 세우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서부 리브유의 키즈맨코 드미트로 뉴 제너레이션 교회 목사는 CBN 뉴스에 사람들의 걱정이 크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이 나라의 평화를 지킬 수 있게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서로 격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드미트로 목사에 따르면 그의 신도 중 70%는 러시아가 최근 군 투입을 결정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출신이다 그들 다소는 앞서 2014년에도 현지를 점령했던 신로 분리주의자의 핍박과 폭력을 피해 정등 고향을 떠나왔다 리브유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서부지역 당국은 이번에 촉발된 전쟁 위협으로 5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대위 체제를 갖추고 있다 리브 도심 근처의 아프리카인 교회 성도들도 그들을 받아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피난민 수행을 준비 중이다 나이지리아 출신의 티모시 아데빌레 크라이스트 엠버시 교회 목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피난민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은 평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칠러 분리주의자들이 결성한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자 의무다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우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이 지역에 군 투입을 지시해 전원이 최고조에 달했다 CBN 뉴스는 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점령한 이 지역 내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은 교회 모임조차 금지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2일 기준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소는 선교사 14명, 유학생 4명, 자영업자 영주권자 45명 등 63명이다 선교사, 유학생, 자영업자 영주권자 등 63명이 모두 무사 귀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파이팅! 국내 모든 빨갱이 아웃!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